여기가 사장방인데. 아, 사장방. 우와, 우와. 여기는 약간 휴게실같은데. 여기는 내 대표방, 병, 휴게실. 우와, 이거 오락기도 인상적이죠, 오락기도. 오락기도. 오, 이거 라디오에 있는 건데, 이거. 야, 여기 심화시고 올라오면 안 돼. 야, 여기 심화시고 올라오면 안 돼. 그러니까 진짜 말을 해줘야죠. 여기 무슨 박물관이에요? 여기는 왜냐하면 신발 벗고 올라와서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들어오는 차 마시면서 회의도 하고. 아이디어도 나오고. 여기는 회의실이고. 오, 잘 돼 있다. 우와. 잘 돼 있다. UV. UV, 미소. 아, 여기다 갔다 했구나, 상 받은 것들. 우와. 와, 이거 이태원 프리덤 노래 발표하시고 이태원을 널리 알리는 공이 지대함으로. 진짜로? 아, 진짜로? 받으셨네요? 네네. 이태원 프리덤. 젊음이 가득한 세상. 이태원 프리덤. 우와. 우와. 와, 이거는 올해 우수 기업상이네요? 네. 우수 기업상? 네. 대박이다. 우와. 되게 상도 다양하네요. 이야, 정말 그러면 글도 쓰시고 영상 제작도 하시고 개그도 계속 하시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음악도 하시는 건? 우와. 오, 대박. 네,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아, 저희가 미션을 주신.